우리 백 검사님이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는데 사기꾼이라고요? 백주주군 아, 소리 너무 좋은 거 진짜 검사로 흉내 내라는 거야? 화장 못해, 응? 지금 해봐, 다이 런스, 괜찮? 대체 당신이 수사님이 뭐야? 마야 마야? 검찰 외부까지 움직이는 힘 있는 놈들 그 놈들! 절대 욕서 못해요! 50억이라 오케이, 갈게 기가 막힌 스위치였어